유현의 무뎌O 괜찮아요? 네! 오케이! 안녕하십니까 저희 괴물도시에서 강민우 역을 맡은 유동균입니다 민우가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런 쪽으로도 능력이 뛰어난데 그거를 이용해서 네 이건 비밀입니다 차에 타시면 돼요 연장이 없어도 연장이 없어졌어 이준 역을 맡은 배우 김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이 좀 큰 캐릭터여가지고 생각보다 몸이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 좀 속상하네요 무산도 씌워주고 보니까는 안쪽에가 없어서 집을 너무 많이 들고 계셨어요 무산을 넌 카메라라? 힌트... 아! 일단 또 눈빛 연기하러 눈 고정시켜준다고. 상무님이 오시자마자 어제 일찍 들어가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아... 비서가 더 느끼고 싶어.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. 신나게 좀 먹어요. 신나게 좀 먹어요. 그냥 말씀 소리 많이 해서 최대한 말을 아껴야지. 그거 아니야, 이 바보야. 오늘은 더 예쁘네. 약속! CC한테 빼빼빼빼? 오, 깜짝이야. 전화는 깜짝이야. 실제 커플이신 건가요? 실제 커플이고요. 2월 달에 결혼고 싶습니다. 아, 이 개새끼!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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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포장해 주세요. 다 포장해 주세요. 다 포장해 주세요. 만족해 주세요. 다 포장해 주세요.